트와이스 승리! 이렇게 냉장고와 TV가 트와이스에게 전달이 됩니다. 트와이스 드디어 시원한 물을 먹게 생겼습니다. 그렇습니다. TV 넓은 데서 볼 수 있습니다. 본인들의 나오는 방송 모니터를 드디어 지금부터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멤버들은 울고 있습니다. 진짜 눈물 흘려. 사장님 냉정하게 얘기하시죠. 뭐뭐 사줄 건지요. 인지랑 정확하게 용량이랑 얘기해주세요. 뭐죠 제일 큰 걸로. 냉장고로는? 냉장고도. 그 안에 뭘 채워주시겠습니까 먹을거리? 좋아하는 것들. 지금 얘기하세요 지금 얘기하세요. 족발이요. 족발. 족발은 시켜먹으면 되고. 네 시켜먹으면 돼요. 또 또 또 또. 한우 한우. 한우 한우.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분 다 얘기해주세요. 또 다 얘기해요. 장쬐이한테 물어볼게요. 뭐예요? 네? 뭐 뭐 뭐. 생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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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감이 먹고 싶은가 봐요. 구워먹지도 않는 생선을 냉장고에 가득 차있습니다. 생선이요. 네.